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깨끗하게 청소해줄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왔어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귀 안쪽 귀에 휩쓸히 귀 안쪽 깊숙히 깨끗하게 귀 청소해줄게요 그리고 lotion 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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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줄게요 그러면 귀 안쪽을 한번 볼까요? 귀 청소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? 예전에 받았던 이유로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그리고 굉장히 딱딱하고 큰 귀지가 보여요 이 부분은 긁어내는데 좀 힘들 거 같은데요 여기도 보이고 아프지는 않아요? 굉장한데요? 여기도 아프겠어요 여기도 아프겠어요 이것도 기준가봐요 이것도 기준가봐요 그동안 간지럽진 않았어요 불편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귀지고 일단 큰 귀지들이 어느정도인지 한 번 가볍게 봤으니까 먼저 나무 귀이개로 한 번 긁어내고 제거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쇠 귀이개를 사용해서 강하게 귀청소 해줄게요 후우 알코올 솜으로 귀 한 번 닦아내줄게요 귀는 잘 안 닦으시나봐요 알코올 솜이 뚫해졌어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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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귀즈들을 제거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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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여러분들 우리 몽그리들 크리스마스날 다들 뭐예요? 저는 크리스마스 당일은 아니지만 이브 전날에 글램핑 가요 저는 제가 글램핑을 한 번도 안 가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주 예전에 한 번 가봤더라고요 그때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글램핑장이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노후된 곳이었는데 그래도 되게 재미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번에 가는 곳은 카라반이에요 카라반에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한 번도 카라반에서 자본 적 없거든요 이번에 가는 곳은 불멍하는 곳도 있어요 불멍하면서 군고구마 구워먹으면서 마시멜로도 몇 개 챙겨서 구워먹으려고요 뭔가 연말 느낌이 훨씬 날 것 같은 기분이에요 뭔가 연말 느낌이 훨씬 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고맙습니다 또 한 번도 안운장에 가볍게 가요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한 번도 안운장에 가볍게 가요 일단은 칼에 가볍게 가요 뭐 그런지 안전하게 가볍게 가요 이렇게 더 나아가 나요 이거 한번 더 나아가요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가요 날씨가 이상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벌써 봄이 온 건가 싶을 정도로 따뜻해서 겨울이니까 이제 못 입겠지 했던 코트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꺼내서 입고 나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오늘은 또 엄청 춥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요 세 귀이게로 세 귀이게로 이 딱딱한 귀지를 완벽하게 제거해줄게요 아플 수 있으니까 참기 힘들면 말씀해주세요 네 여러분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길어서 방해가 되네요 안녕 이 귓털을 조금만 뽑아내줄게요 귓털이 너무 길어서 잘 안보이거든요 이 귓털을 조금만 뽑아내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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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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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3D5 마이크를 구매했을 때 너무 신나서 몇 주 동안 연달아 3D5 마이크를 사용해서 영상을 찍었었던 거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3D5 마이크를 귀만지면서 수다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몽골이가 그거를 좋게 봐주셨는지 또 귀만지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귀 만져드리면서 쏙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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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eling 아깊은ISE 생각해보면 수다 영상이랑 몽디오북, 로데 마이크나 타수캠 사용했었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제 귀에는 3DO 마이크를 녹음하는 제 발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서 이상하게 말을 많이 하는 영상은 3DO 마이크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동작은 6DO 마이크를 사용해서 6DO 마이크를 사용하여 5DO 마이크를 사용하여 7DO 마이크를 사용하여 이번엔 끈끈이 귀이기를 사용해서 한 번 더 완벽하게 제거해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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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 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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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가 많이 건조한지 여기 귀 뒷부분이 약간 하얗게 일어났더라고요. 로션을 듬뿍 발라드리고 있어요. 코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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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너무 맛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ㅎㅎㅎ coming Turr Turr 다시 물어봅시다 흐어어어어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귀가 깨끗하고 뻐뻐뻐뻐뻐뻐뻐뻐뻐뻐뻐 Kerr gelesteen 안녕 우리 몽그래들 다들 잘 자고 좋은 밤 보내요 안녕 안녕